이번 시간에는 이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 대표적인 것은 처리해야 될 일들 또는 누군가가 열람해야 될 어떤 정보들 요한 것들을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업무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슈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슈는 기본적으로 이 대시보드에서 현재 여기 있는 이 로그를 클릭한 상태 이게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이고 대시보드는 이 프로젝트, 여러가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슈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슈는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포괄적인 이슈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이슈를 발급하고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슈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이 이슈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 오픈 튜토리얼스 생활코딩 홈페이지의 여러가지 이슈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이슈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슈들의 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슈를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좌측 사이드바에 보시면 오픈과 클로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 하나의 업무는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이슈인데요. 하나의 이슈는 크게 두 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된 상태, 두 번째는 클로즈드 된 상태. 그래서 오픈된 상태는 그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 이슈를 해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일감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처리 중인 일감이 오픈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드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가 처리돼서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assigned to me라는 것과 created to me라고 하는 것은 assigned라고 하는 것은 assigned, 활당되다. 자기 자신에게 활당된 이슈라는 뜻이죠. 즉 그 이슈가 자기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이슈라는 것을 자기나 또는 타인이 지정한 이슈들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저는 없다라고 나오죠. created by me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성한 이슈를 created by me라고 하는 이슈를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계정은 저희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현재 assigned된 이슈도 없고 created된 이슈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리가 전 시간에 생성했던 프로젝트에다가 이슈를 한 번 생성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오픈 튜토리얼스 ORG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바꿔야겠죠. 프로젝트를 바꿀 때는 여기서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거기서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 테스트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것을 복습 차원에서 해본 거고요. 그럼 제가 이슈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ew issu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new issue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감, 새로운 업무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subject라는 것은 그 이슈의 제목이죠. 그래서 업무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를 해볼까요? 긴랩 수업 만들기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assign to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슈를 누가 처리해야 되는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현재 이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가 두 명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자기 자신의 이슈라고 하면 현재 저의 계정은 open tutorial였으니까 이걸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assign to me를 클릭해서 좀 더 간편하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일이라면 그 사람의 닉네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인스톰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익숙하신 분들은 태그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조금 카테고리와는 조금 구변되는 개념인데 현재 이 일감이 어떤 형태의 일감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크게 이 두 개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뭐 개선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함. 영어로는 버그. 개선사항은 enhancement가 있죠. in hn. 뭐 결함을 버그로 써도 상관없고 개선사항을 enhancement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취향에 따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이슈가 결함이다. 뭔가 버그가 있다. 그럼 결함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에다가는 이건 git 수업 만드는 거니까 개선사항으로 합시다. 개선사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디테일에는 수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내용을 적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이니까요. Submit New Issue를 클릭하면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발행이 된 것이고요. 그 이슈는 4654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To Issue List를 클릭하면 현재 이 프로젝트 즉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이슈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이슈의 제목, 그 이슈의 번호, 그리고 그 이슈를 누가 처리해야 되고 그 이슈가 개선사항이라는 태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슈는 현재 Egoing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된 상태이고요. Egoing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화면에서 자기에게 활당되어 있는 이슈를 열람해서 보겠죠. 그러면 그 이슈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슈를 발급을 하면 이 긴랩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긴랩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 이슈를 더 발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슈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 이슈는 여기 오픈에서 이슈가 보이는 것은 이 이슈가 오픈된 상태라는 뜻인데 이 이슈를 클로즈 상태로 해서 업무가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이 화면에 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슈에서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클로즈라고 하는 버튼이 편리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된 상태에서 리스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클로즈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처리된 업무 목록에 이 이슈가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이슈가 아직 처리가 미비하다 그러면 리오픈을 클릭해서 이슈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오픈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슈의 내용을 만약에 편집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서 이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슈의 내용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슈가 무엇인가 또 이슈를 만들고 또 이슈를 수정하고 또 이슈를 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글의 내용을 작성을 할 때 포매팅을 하는 방법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